대장동 사업 관련한 성과급으로 40억 원을 받기로 한 의혹이 제기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다음 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.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두 달여 만에 첫 소환이어서 또다시 넉장 수사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은 어제 최 전 의장 집 압수수색에서도 휴대폰 한 대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넉장 수사에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더해지게 됐습니다. 경찰 수사 상황은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기 남부청 수사팀은 어제 화천대유 부회장인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최 전 의장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관련 자료를 찾으러 간 건데 확보한 물증은 휴대전화 한 대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집에는 화천대유 관련 자료나 PC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사태가 불거진 이후 경기도 광주로 이사하고 외부 접촉도 거의 끊은 상태였습니다. 이 때문에 경찰이 너무 늦게 압수수색을 해 자료를 없앨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압수한 휴대폰도 최근 바꾼 것으로 알려져 과거 내역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.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최 전 의장이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고 연봉 1억 원 급여와 40억 원의 성과급을 사후 수뢰했다고 적시했습니다. 최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화천대유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성과급 40억 원은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일한 업무대가고 그마저 받지 못했다면서 2013년에 도와주고 8년이 지나 뇌물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다음 주 초 최 전 의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한송원입니다.